최근 유명 배우 박원숙이 가수 박서진 가족과의 금전관계를 깜짝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정보는 많은 팬들과 언론에 충격을 안겼다. 이야기는 박원숙이 박서진 아버지와의 대화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아버지는 가족이 1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겪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은 박서진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박원숙을 비롯한 측근들에게도 극도의 놀라움과 걱정을 안겨주었다. 박원숙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절친한 친구인 혜은에게 상당한 돈을 빌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금액은 제때에 환불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박원숙과 혜은의 관계는 물론 박서진의 가족과 혜은의 가족 사이에도 큰 부담이 가중됐다. 박서진 아버지는 경제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혜은이의 제주도 집을 25억 원에 팔기로 결정했다. 놀라운 점은 이 집의 실제 시간은 10억 원 남짓인데 그 두 배의 가격에 팔린다는 점이다. 이는 커뮤니티에 큰 놀라움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박서진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박서진의 아버지는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혜은이의 행동이 가족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었다고 느끼고 이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했다.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박서진 가족은 재정회복을 위한 전략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커피숍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들은 2024년 초 서울로 이주해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박서진은 여전히 음악 활동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잃지 않고 있다. 그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많은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이 채널에서 팬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박서진 역시 디지털 시대에도 자신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을 보내달라고 팬들에게 채널 구독을 당부했다. 금융사건으로 인해 박서진 가족은 많은 어려움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를 희망합니다. 박서진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굳건히 서서 자신의 예술과 팬을 위해 계속해서 기여할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박서진 가족은 모든 난관을 이겨내는 강한 투지와 결단력을 보였다. 그들은 재정을 회복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재건하고 가족의 안정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단계는 그들이 현재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서진은 팬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팬들의 응원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이 행사는 재정 및 가족관계에 있어 정직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결단력과 지지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박서진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뭉쳐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임을 입증했다.